나는 개떡이 나는 짜지와 결혼하기 위해서 고! 노래를 계속하지 짜지는 잘 안 되겠지 propos It'll be nice 제발 계란을 가지고 앉아있어 계란을 먹고 왜 맛있네 계란 맛있게 먹다가 갯덕이가 앉을때 한입 들고 갯덕이한테 한입 들고 갯덕이 안전하고 갯덕이ific을 넘어가면 갯덕이이 갯덕이 갯덕이 한 곡은 좀 어렵겠지 재밌겠다 지금 짜증은 계란만 들고있어요 아니야 지금 계란만 먹고있어 짜증이 안 돼 물 좀 먹으라 민아 물 좀 먹으라고 물 조금, 물을 먹으려고요 물 진짜, 물을 먹으러 오는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 자기는 앉아있구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